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해강입니다 왜 또 영상을 찍었는지 하시면 저기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던지면 이상하다 왜 안 물어가지 응? 오 보세요 저렇게 끌고 가서 막 먹습니다 오 보세요 오! 오! 이 사람한테 잡혀간다 괴물영화에서 봤는데 음 아 이걸 보여드리는게 아니지 친구들을 내 친구들을 내 친구들을 내 친구들을 내 친구들을 내 친구들을 야 넌 어디서 야 넌 어디서 야 넌 어디서 너 그렇게 숨는다고 있어 아 너 또 왜 아니 너구리 애 애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주인공 여기도 올라올 수 있는 법 난 여자야 아 아 그냥 남자로 할게요 여자는 너무 안녕 난 쌍남자 너구리 던져 말이 제가 말하는데 마음에 안드네 형 그 뒤에 있던 음쪽 잔인한 짐승 바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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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찰은 또 내일 시작할 거고요 뭘 봐 바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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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생긴 또 기대해주세요 뿅 어뜸 그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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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